자 이번 시간에는 지적우연회 그리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교재는 352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적우연회는 지적측량 적부 즉 정확하냐 잘못되느냐 이런 적부심사 청구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보시면 각 시도마다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걸 줄여서 그냥 각 시도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우연을 둔다. 그리고 중앙지적우연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데 이 중앙지적우연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 심의 의결사항이 다섯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지적우연회가 하는 일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우연회가 하는 일은 지적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즉 2심에 해당하는 재심사와 이것 말고도 그 다음에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측량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의 양세관 사항, 지적기술자 업무 정기 및 징계 요구 이런 사항 즉 총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적우연회, 측량 분쟁을 해결하고 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중앙지적우연회는 국토교통부였다는 거예요. 중앙지적우연회, 이건 국토교통부였다. 여기 두어 있고 여기에서 사항이 다섯 가지 그 다음에 각 지방지적우연회, 지방지적우연회는 이건 각 시도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이거 하나가 있죠. 이건 각 시도마다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한 가지, 적부심사 이거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적우연회 기능, 지방지적우연회 기능 중에서 지방지적우연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여기 1심 그 다음에 중앙은 적부심사와 나머지 네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중앙지적우연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353페이지에 나와 있죠. 구성은 우연장 한 명과 부연장 한 명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이거 인원수 알아두면 됩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우연으로 구성되며 우연장과 부연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합니다. 담당 국장이 우연장, 담당 과장이 부연장이 되고 우연만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데 우연장과 부연장은 공무원들이니까 따로 임기가 없지만 우연은 위촉했기 때문에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장, 부연장을 제외한 우연의 임기는 2년이다. 즉 지적우연의 임기인 상설직임으로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앞에서 즉 축척변경과 관련해서 축척변경 우연의 임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임시직. 그때그때 시행할 때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거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우연장이 지적우연의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이것은 교재에서 354페이지 회의 절차가 나와있죠. 우연장이 소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있는 것은 업무대행 순서 우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다음에 미리 우연장이 지명한 우연순으로 직무대행하라. 그 다음에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해라. 그 다음에 5번에 일시장소 안건은 5일 전까지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조치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연의 제척기피 회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적우연회라는 것은 어떤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다. 이건 한마디로 재판 절차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구에 따라서 이것을 측량을 구제, 측량 오류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니까 그래서 이 심판과 심판하는 우연들의 제척기피 회피규정이 있어요. 이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제척이라는 말은 참고로 이 제척이라는 것은 법률상 당연히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상 당연히 제척 배제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기피라는 것은 기피, 기피라는 말은 주체가 당사자, 즉 적부심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공정한 어떤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우연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기피신청이라고 해요. 이것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해피라는 게 있어요. 해피. 이 해피라는 것은 우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런 적부심사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바르지 않다 싶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걸 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제척이라는 것은 법률상 당연히 우연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기피는 당사자가 우연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해피는 우연이 스스로 물러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먼저 제척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353페이지의 우연의 제척이 해피해서 제척이라는 법률상 당연히 될 수가 없다. 즉 우연이 우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 공동궐자 공동의무자다. 이런 경우는 어떤 팔이 안으로 굽을 수가 있죠. 이러한 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당사자 됐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해당 안건이 당사자 우연이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민법상 관계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우연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감정했을 때 우연이 해당 안건이 증언 진술 감정으로 자기가 심판을 직접 하겠다. 이것은 공정선을 해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연이나 우연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다섯 번째 우연이 해당 안건이 원인된 처분이나 부작위관 자기가 측량해놓고 자기가 심판하겠다. 그럼 자기 행위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는 건 공정선을 기대할 수가 애초부터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재척서야다. 즉 법률상 당연히 우연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는 우연에게 공정한 심의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우연을 좀 바꿔달라는 것을 우리가 당사 요구한 걸 기필이라고 한다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째 맨 밑에 보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우연 스스로 물러나는 걸 해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 354페이지 가면 해임의 촉은 우연장은 우연이 다음 각호의 언어 하나에 해당하면 우연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겠죠. 해임, 해촉. 이것은 중앙지적위원회 장관이 이것을 해임, 해촉하는 것인데 첫째가 심신장애로 여기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주의해야 하는데 심신장애는 어떤 몸이 상했다는 게 아니고 심... 심... 이게 아니고 심신장애 즉 심신장애라는 것은 어떤 치매가 왔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심신장애라고 합니다. 심신장애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거나 품위손상 여러 가지 요즘에 어떤 우연으로서의 품위손상 미투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뇌물, 수레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건 품위손상이 되고 이때 우연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리고 20조의 제1항 즉 아까 재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가지 아니할 때 이런 경우는 해임, 해촉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해의 절차는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 적부심사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두었는데 거기 보시면 청구하는 사람은 자, 적부심사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런 청구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토지소유자 등인데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층량의 다툼이 있으면 항상 절차,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의, 도지사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각 시의도마다 뭐가 있다고 하냐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이것은 1심기관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경의서 등을 첨부해서 청구하게 되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법률 구조 조문을 잘 보라는 겁니다. 시의, 도지사를 이렇게 거쳐간다. 이런 말씀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의, 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해부할 때 내부적으로 해부할 때 이게 30일 이내에 해부하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할 때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차에서 30일 연장 가능 1차 연장이 됩니다. 안에서 그래서 원칙은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차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면 의결서를 직접 의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의뢰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거꾸로 이쪽으로 보냅니다. 지체 없이 보내주면 받은 시 도지사는 이것을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해서 구제를 받으면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끝나겠지만 이 1심에서 구제 못 받으면 한 번 더 이것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재심사라고 합니다. 지방주의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때는 90일 이내 이건 90일 이내 누구로 가냐 시 도지사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여기에 라인이 장관이 있고 국토교통부에는 뭐가 있냐면 중앙지적위원회 있다고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5가지 그중에 적부심사 재심사가 있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할 때는 여기서 적부심사 와 달리 이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용어도 다시 주의해야 된다 겠죠.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재심사 절차는 여기서 지역측량 적부 재심사 재심사라는 것은 2심에 해당된다. 그러면 요 내부적으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건 똑같아요. 우리 측량 적부 재심사를 규정하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낼 때는 자 30일 이내 심의 의결 때는 60일 이내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1차에서 30일 한 번만 1차 10의결 한다. 이게 원칙이고 그러면 다시 의결하면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중앙지원의 사본을 누구한테 시 도사한테 보내고 또 여기 7일 이내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 도사는 어떻게 되느냐 지방지정원의 의결서 사본과 중앙지정원의 의결서 사본을 이걸 어디로 보내느냐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돼.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에 여기는 뭐가 있다 지적공부가 있단 말이야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는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 중 지적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 중에서 경계 좌표 면적 토지 표시사항 중 이 세 가지 요소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즉 측량이 잘못돼서 이 적부심사를 거쳐서 구제받으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 중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직권정정사유다. 직권 여기 등록상 정정 중에서 여섯 번째 있는 것이 등록상 정정 지적위원회 이렇게 지방지적위원회든 중앙지적위원회든 지적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해서 지적공부 정정할 땐 직권정정사유로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정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층량 적부심사 절차도인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및 지역층량 수행자라는 사실 적부심사는 시, 도, 해당 시, 도, 잘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한다. 거쳐간다. 이 표현을 잘 알아두시고 내부적으로 갈 땐 30일 의결할 때 60일 원칙 연장할 때 1차 안에 30일 거꾸로 올 땐 지체 없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7일 재심사 청구할 때는 90일 이내 90일 이내 내부적으로 장관 거쳐갖고 이건 30일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이렇게 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354페이지에 규정이 된 적부심사 등에 관련된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 35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양가로 1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관할 시, 도, 관할 시, 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보시라는 것이고 시, 도, 시, 도, 이 쪽으로 내부적으로 위원회 해부할 땐 30일 이내 그 밑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355페이지 양가로 3번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이 적부심사 청구를 해부하던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 60일에 심의결해라.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심의결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3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60일 이내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이 의결서를 어디로 보낸다? 시, 도, 이쪽으로 보낸다. 직접 청구해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쪽 그냥 위원회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시, 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송구해 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의결서 받은 자가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90일 이내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장관을 거쳐 중앙지원에 거쳐간다. 이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거쳐간다. 그리고 장관은 이건 그대로 다시 준용하니까 이거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30일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여긴 7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10번에 지방지적은행 또는 중앙지원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역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역공부 등록상 이거 등록상을 정정한다. 직권정정사유로 규정돼 있다라겠죠. 이것은 등록상 정정에 관련돼서 여러분 앞에서 참고로 어디냐면 교재에서는 327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직권정정사유에서 여섯 번째인 미음번 즉 327페이지 교재 32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읍입니다. 비읍 지역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우연회 즉 지방이든 중앙이든 지적우연회 의결에 의해서 지역공부 등록상을 정정할 때는 그게 바로 직권정정사유 10가지 규정한 것 중에 6번째 언급된 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부심사 관련된 것까지 정리해주면 지적우연회 제 뒤 측량 적부심사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기출문제 하나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0페이지에 보면 거기 예제 간단한 걸 보세요. 자 대표예제 지적측량 설명은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 지문은 현황측량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2번 수행자 지적측량을 수행자는 의류가 있는 경우 측량을 실시해서 성과를 결정해라. 아까 지적측량 성과는 수행자가 결정한다. 3번 지문 경계보험 측량은 실질적 심사주편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측량 중에서 경계보험 측량 경계보험 측량은 지적의 5대 이념 중 어떤 이념과 연결되느냐 이거 물어보면 경계보험 측량은 5대 이념 국공의행 실질이라고 했죠. 지적국정주의 지적공개주의 지적형식주의 실질적심사주의 그 다음에 직권등록주의 중에서 경계보험 측량은 이 지적에서 경계는 용어정의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 경계점관을 직선연결한 선이다. 이 경계는 어디에 있느냐 도면에 있다. 지적도 이메하여 도면에 있다. 이 도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 가지고 있어요. 소관층에 있죠. 그러면 국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달라는 것은 국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 지적공개주의를 실현시켜준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측량 중에서 검사측량이 있어요. 검사측량 검사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 심사주의 발현된 제도입니다. 지적측량 중 검사측량은 5대 2년 중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 것이고 경계보원 측량은 지적공개주의와 연결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중앙지적우위원회와 설명이 틀린 걸 찾으라. 이건 또 이렇게 기출문제에 또 나왔었던 거지만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어디에 한다고 해서 지방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하는 것이고 중앙은 재심사를 한다 이쪽 재심사 그래서 나머지 2, 3, 4, 5는 중앙지적우위원회 기능이지만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우위원회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5페이지 8번 30일의 기출인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중앙지적우위원회 의결상으로 틀린 걸 찾아라. 보면 기술자 양성 기술 측량 기술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기술자 양성 다 들어가지만 지적 재주사의 기본기획 수립 변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지적우위원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의 9번 문제도 잠깐 보시면 지적우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설명과 틀린 걸 찾으라 하겠죠. 자 이것은 적부심사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시는데 1번처럼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 자 이렇게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관할 시 도세를 거쳐서 지방지적 이런 표현을 꼭 쓰여야 됩니다. 2번 질문을 보시면 지방지적우위원회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보세요. 지방지적우위원회 유일하게 하나 적부심사 의결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중앙지적우위원회가 재심사 이외에 네 가지 더 있는 거죠. 기술자 징계나 이런 것은 중앙지적우위원회에서만 하고 지방지적우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것만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3번 지문은 이렇게 시 도지사는 칠리 내줘라 이런 얘기고요. 4번 지문을 보시면 지방지적우위원회 불복할 때 이건 90일 이내에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우위원회 재심사 청구한다.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우위원회 재심사 그 다음에 중앙지적우위원회 관계를 출석하기 위해서 의결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수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지적우위원회에서 적부심사하는 절차 내용이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적측량 전문기유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법원에 가봤자 판사들이 이 전문기유를 잘 모르니까 지적우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구제받는 절차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적우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고 지방은 각 시도마다 있더라. 지방지적우위원회는 적부심사 하나만 하지만 중앙지적우위원회는 적부심사 이외에 적부재심사 이외에도 나머지 4가지 더 있다 했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평면적으로 읽어가지고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까 청구위원회는 누구냐 어떤 방식으로 적부심사는 시도사 거쳐 지방 재심사는 90일 내 장관 거쳐 중앙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의결할 때는 똑같이 60일 이내 하는 게 원칙이지만 1차 안에서 부득이한 게 1차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의결하면 의결서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온 경우를 거꾸로 따라갑니다. 지체 없이 좁으네. 그러면 장관이든 시도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해관계인들 이것을 청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걸 통제해주고 그리고 시도사는 바로 의결서 사본을 소관청에 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소관청의 토지 표시사항 중 경계 좌표 면적을 수정 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고칠 때 직권정정사에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지만 생소하지만 제가 도회적으로 그려줬듯이 측량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절차 이 문제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적부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도 내용을 정리하면 대부분 시험법이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측량 부분이 생경하고 조금 그럴지라도 이 절차를 법률 조문대로 알아두는 거지 지적측량이라고 해서 뭘 계산하거나 아까 계산 하나 있었죠. 기간 계산 뭐 측량 관련된 계산은 아니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적측량은 며칠 5일이 원칙 검사기간은 4일 이런 원칙적인 기간하고 기준점 설치할 때 기간이 더 가산된다는 것과 합의이나 따로 정했을 때는 그거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 4번에 사문 측량이 간 4번에는 검사기간 이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부분은 제가 강의해드린 이런 내용으로만 정리하시면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공인중개 시험 문제는 100% 100%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지적 문제를 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 문제로 하겠는데 등기법부터는 다음 주부터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